어 일단은 오늘 미드가 상당히 많이 밴드인데 그럴 때 저희가 좀 조합 구성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. TL을 만약에 이긴다면은 GES와 G2 중에는 안 만나본 TES를 만나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게 처음에 브레이킷 스테이지에 입성했을 때 4승 0패를 하면 5승이다 그런 마인드였는데 저희가 로우로 떨어지게 돼가지고 똑같이 4승 0패를 해야 5승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경기가 좀 따닥따닥 떠있어가지고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희 팀에서의 세나 티어가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밴을 당하거나 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다 풀렸어가지고 좀 세나를 많이 기용을 했던 것 같고요. 1세트 지고 나서 2세트에서 레드를 선택한 이유는 1세트 때 저희가 좀 잘하고 몇 가지 뱀픽을 수정한다면은 충분히 유리한 조합을 꾸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레드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말했던 대로 경기력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데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뱀픽 과정도 좀 더 수정해가지고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티어 정리라는 게 사실 티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정답이라는 게 좀 존재할 수 없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기면은 맞는 티어 정리고 지면은 틀린 티어 정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좀 패배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리고 오늘 같이 미드가 밴이 많이 된다거나 좀 다른 식으로 상대가 뱀픽을 틀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도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야가오 선수와 나이트 선수 둘 다 잘하는 선수지만 약간의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BLG는 좀 나이트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좀 더 공격적인 교전 운영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좀 뜯어 고쳐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.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좀 초반 운영 같은 경우에도 라인 수업 같은 거를 최대한 좀 많이 신경 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단단하게 플레이를 스타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엄티 선수의 그런 초반의 설계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뒷질문이 뭐였죠?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TL전? 그냥 뭐 저희 거를 최대한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. 저희 거를 잘하면 쉽게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또 퇴일 전에 임하게 된다면 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땡큐. 감사합니다.